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 윤문선 담임 목사 이야기인데요. 20년간 15번에 걸쳐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는 윤문선 작가가 5일 초대 전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림 속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꼭 껴안고 있습니다. 작품명은 돌아온 탕자. 윤문선 작가는 하얀색은 하나님 아버지를,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파란색은 인간을 의미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한 윤 작가는 5일 경기도 파주의 갤러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초대전을 개막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마음속에 너무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윤문선 작가는 이번 초대전에서 총 52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윤 작가는 그림을 통해 관람객들이 주님의 용서와 연민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보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보금을 전하고 개인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보금을 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전시회를 주역했습니다. 윤 작가는 미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미술교사를 지내며 작품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2003년 교회에 마련된 갤러리에서 보금을 주제로 한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20년간 총 15번의 개인전을 열었는데 대학 시절까지 포함하면 그의 작품 활동은 50년에 달합니다. 5년 전 미국을 방문해 작품전을 개최하기도 한 윤 목사는 반응이 좋아 국내의 미랄미술관에서 한 달간 초대전을 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롱알랜드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전시회를 했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시장에 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사겠다고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겨놓았습니다. 그중에 그분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전시회를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미랄미술관에 전시회를 초대해서 한 달간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문선 작가의 초대 전 아버지의 마음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윤 작가는 더 많은 이들에게 그림으로 보금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시회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